우리 아무리 빼도. 황수야. 어떡해. 이제 이리 써. 형 내가 찍쳐장 더 꼴려 장소가 찍지는 않은데 형 아니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care 야 미친 Aunt 야 아니 상황 하나 끝나고 나서 내가 친구 얘기할 때 보잖아. 얘들만 상황 끝나고 얘기했어 오빠. 자 우리 저기 오늘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세 분 나오실 줄 몰랐어요. 차선희 세 분입니다. 오늘은 어린이날 특집. 어린이날 같고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분이 세 분이 나와주셨는데 오늘 레이스의 최종 우승팀은 두 분의 이름으로 런닝맨과 가장 어울리는 운동화. 천 켤레를 짓고 있습니다. 두 분의 이름으로. 야 열심히 하시겠네. 지금 이름표 댁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송주호 씨. 이 봉투를 받으실 거죠. 이 봉투를 열어보시면 됩니다. 열어보면 안 된대. 최종에 가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꼭 꼭 잘 혼자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. 네 알겠습니다. 팀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2인 1조입니다. 2인 1조고요. 서로 연관성이 많은 인연이 많은 분들로. 커플레이스도 아니고. 차인쿠 씨. 그리고 유재석 씨. 저랑 무슨. 예비군문기자면. 예비군문을 한 번만. 그리고 리키 김 씨. 김종국 씨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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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게다가 드림팀. 드림팀 멤버들이. 그리고 서장우 씨. 런닝맨에서 농구 에이스 역할을 하고 계신 하하 씨와. 예쓰! 농구 에이스! 아니, 제발!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?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. 이게 싫어해. 어휴, 그건 좀 되게 싫어해. 팀에도 되게 싫어해. 1등 하신 분의 팀. 먼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휴, 여기 안 그러네. 아휴, 남자는 커플을 잘 만나야 해. 야,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해.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해.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해. 자, 뵙겠습니다. 자, 이따 보자. 레일 바이크로 가서 런닝맨 현수막을 찾으세요. 우와, 레일 바이크 찾나 봐. 형, 저 우승 경험이 꽤 많은 놈입니다. 네? 형의 장신과 나의 단신이 합쳐지면 위아래의 공격은 다 할 수 있고요. 너의 장신과 나의 장신이 합쳐지면 그냥 우승 가는 거. 아니죠, 형. 야, 어이가 없네. 형의 힘과 나의 스피드가 합쳐지면 끝나는 거예요, 형. 고맙습니다. 네. 형, 제가 예능계의 김승현이에요. 야, 우리 팀 이름 어떻게 해? 흠 투. 네? 흠 투. 오! 투! 흠! 크라스! 우와. 우와. 진짜 되게 이런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아닙니다, 형. 형, 진짜 인우염이 투병 중이신데도 형, 진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땡큐죠. 형, 진짜 감사해요. 저도 그냥 폐렴 아니고 인우염인 게 땡큐고. 진짜.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, 하루하루. 맞아요. 형 그거예요. 형 그거인 거 같아. 형 진짜 말씀 잘하신 거 같아. 행복하세요? 네? 행복하세요, 요즘. 저요? 네. 스트레스는 어떻게 들어요? 그렇게 크게... 술도 안 드시죠? 네, 술 안 먹죠. 운동을 하고. 운동을 하고. 저는 동료들이랑 이렇게 일하고 얘기하고 그게 제일 재밌는 거 같아요. A형이? B형이 형. 와, 정말 대단하...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인터넷 이런 데 가도...